학폭 문제로 자식과 안타까운 이별을 해야 했던 어머니가 8년간 진행해온 소송. 그런데 이 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사의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믿기지 않는 안타까운 사연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얘기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지수 기자. 담당했던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어제 취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혹시 어제 방송 끝나고 또 다시 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어땠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여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은 유족 측에게는 연락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권 변호사 유족에게 연락을 해서 앞으로 전화를 잘 받겠다, 유족 측의 전화는 잘 받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들을 말씀이 없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알려진 소식이 있는데요. 유족 측에 따르면 권 변호사가 잠적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각서를 한 장 내밀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재판 노쇼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다섯 달 만에 유족들에게 털어둔 바로 그날이었다라고 하는데요. 3년에 걸쳐서 총 9천만 원을 갚아 나가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각서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이 각서 내용, 자신들과 합의한 내용은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애초에 9천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재판 수입료로만 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었고 1심에서 이겼을 때 5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또 뒤집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턱없이 모자라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 이 각서라고 이름은 하던데 이게 법적 효력은 그럼 있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적 효력이 없죠. 우리가 각서라고 하면 다짐이에요. 그래서 불륜한 배우자가 나는 앞으로 바람피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또 나쁜 버릇을 가진 아이가 각서로 나는 앞으로 향후에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9천만 원에 관한 것은 사실 돈에 관한 거잖아요. 서로 돈을 주겠다, 얼마를 받겠다는 걸 서로 합의가 돼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각서로 9천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행방불명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일단 본인이 반성을 하고 사실은 의뢰인을 만나야죠. 만나서 그 손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전보를 해 주겠다.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의뢰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합당하면 거기에 맞는 합의, 약정서를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맞지 않으면 결국 유족이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판결을 위한 금액을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각서만 한 장 딱 써놓고 그다음에 연락이 두절됐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배상호 프로파일러. 이 어머니한테 또 안타까운 사연이 어쨌든 소송은 취하가 됐는데 이 소송 비용 1,300만 원을 본인이 오롯이 다 물어야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건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소송 청구 포기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서울교육청에서는 자체 소송 사무 규칙에 의해서 소송 비용 1,300만 원을 청구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 규정이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게 인정될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이 규정, 이 심의회를 열 것을 아마 다음 주나 이런 초에 소집할 거라고 되는데 여기는 부교육감 위험장으로 돼 있고요. 이 소송 심의를 열어갖고 회수하지 않을지를 거기서 회의를 해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면 아무래도 교육청 입장도 있긴 하겠지만 어머님 입장도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설 변호사님, 그래도 가장 참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 어머니가 변호사 때문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위임관계에 있어서의 의무를 저버렸거든요, 권 변호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한데 여기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어떤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특별 손해도 1심에서 이겼던 5억 원의 배상금 이 금액에 대해서 전체 다는 아닐지라도 어떤 특별 손해로서 충분히 청구를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재판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들도 가끔 과실로 이런 소송을 예를 들어서 지게 되거나 아니면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변호사 배상보험 제도가 있고 보통 서울회라든지, 서울 변호사회, 경기 변호사회에서 의무 가입이나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이걸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들이 요즘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단순 과실이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건 변호사가 3회 불출석을 해서 소치화가 됐다는 부분은 변호사가 굉장히 중과실이란 말이죠.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배상보험이 적용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험 얘기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에 이런 게 있던데요.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이거는 뭔가요? 방금 말씀드린 게 전문인이 변호사인데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소송 과정이라든지 수행 과정에서 어떤 손해를 끼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보통 보험이란 것은 우연성이거든요. 그런데 중과실이란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고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이 보험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님, 어쨌든 이 어머니가 손해배상 받으려고 해도 이것도 다시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서가 9천만 원짜리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소송을 이긴다 할지라도 과연 이 권경희 변호사가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소송 이겨도 권 변호사가 돈 없애고는 못 받잖아요. 그렇죠.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권경희 변호사가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재산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각서도 9천만 원 쓰고 바로 지급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할부로 나눠서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권경희 변호사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과연 그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죠. 우리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우리 시청자 질문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설 변호사님. 우리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하셨네요. 변호사님들 사정이 생겨서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이번 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불출석할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 저희가 이제 복대리라든지 아니면 공동수임 같은 사무실 여러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임을 해서 제가 참석을 못하더라도 다른 변호사가 출석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가달라 해서 복대리를 보통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복대리라고 하라고 하죠? 저는 정말 이 사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변호사는 기의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통 1, 2주 전에 보통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있을 사건, 다음 주에 있을 사건을 보통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원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일체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3번이나 불출석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제까지 10년 정도 했지만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복대리를 해서 이 부분 결코 기일출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번 권변호사 사건은 거의 진짜 고의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설령 일이 생겼다고 해도 누구를 꼭 대리해서 꼭 고뇌해는 이런 경우군요. 민주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금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대한변협은요.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변협 어제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 징계 안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안건 논의를 거쳐서 결과는 다음 달 10일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변협에서 가능한 징계 수위를 따져보면 경고 성격의 견책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또 변호사 자격 정지와 제명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권 변호사 경우에는 이게 징계 사유가 되나요? 징계 사유가 되죠. 돼요? 그러면 수위면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실하게 사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게 변호사의 또 윤리의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사안이면 중징계. 중징계는 제명 아니면 정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명까지는 가지 않고 적어도 정직은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소한 10개월 이상, 또 뭐 대개 3년 이하 정도 되는데 이 사안은 적어도 10개월, 1년 이상의 정직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경위를 할지 그런 것들을 변협에서 조사를 하고 권경혜 변호사가 여기도 소명을 해서 그 정도 수위를 조사를 해서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배상원 프로파일러, 지금 권경혜 변호사가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권 변호사가 과거에 했던 이런 인터뷰 내용들도 지금 다시 또 조명이 되더라고요. 2021년 인터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나는 정직한 게 좋다. 내 자신이 스스로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에 가장 편안하다. 내가 나한테 부끄러우면 결국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의 이 행동과는 사실 굉장히 동그러진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사실 다른 어떤 지금 다른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진중원 작가의 누님이시죠. 진중 씨가 올린 내용인데요. 본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해고 문제로 권 변호사한테 변호를 맡겼는데 너무 불성시켜서 애를 먹은 적이 있다고 밝혔고요. 배우이자 극단의 대표이신 김정필 씨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네요. 광주에서 비슷한 형태의 권 변호사가 갑작스러운 어떤 이런 중단 통보로 소송에 패한 적이 있다.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의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이길 소송이라고 해서 자기가 가져가 놓고 정작 진행하려고 했더니 사실은 자기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이유도 선거 때문에 바빠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다른 변호사를 급하게 구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 패턴이 비슷해서 사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이 사건이 좀 더 커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일이 있을 때 변호사를 믿어도 되는지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변호사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변호사는 실력 있는 변호사이면서 성실한 변호사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권경연 변호사처럼 저렇게 불성실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성실하는데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소송에서는 포인트가 있는데 남의 다리만 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게 진짜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 가지. 지금 권경연 변호사 같은 케이스에서 이걸 방지하려고 하면 의뢰인이 사건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법 포탈에 들어가면 자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내일 우리 재판, 일주일에 우리 재판이 있는데 변호사가 어떻게 할 거냐. 재판이 끝나면 직접 갈 수도 있고요. 또 민사는 안 가도 되거든요. 또 시간이 없어 못 가면 재판 끝난 날 오후에 변호사한테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거냐. 이걸 의뢰인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저 변호사가 정말 성실한 변호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변호사의 성실함과 의뢰인이 계속적인 체크. 이렇게 해야지 사건이 성공하면서 이런 불상사가 없는 거죠. 설명회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불성실한 변호사에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알아차릴 수 있는. 방금 말씀 잘해주셨어요. 자주 연락해서 연락이 자주 되면 일단 그게 가장 성실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의뢰인이 정말 관심이 많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 어떤 재판장에 가거나 검찰에 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변호사도 다 답해 줍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혹시나 사건을 의뢰할 일이 있으시다면 지금 저희 출연자분들이 했던 이 조언 꼭 잘 좀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